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다 바삭한 그릇에 저는 갈비만 먹으면 꼬막을 먹으면 타리미가 하나 받는 거니까 알죠 알죠 아 고민됐지만 우동보단 유부초밥이 먹고 싶어서 고민한 거지만 꼬막 꼬막 해먹겠습니다 다 내려넣어야죠 주말에도 해야 될 가게야 아무래도 월요일이야 월요일이에요? 그때 주말에 해야겠다 주말에 해야 돼 과자 나왔는데 에이 설마 맛있다 국토이스였던 거야 우동보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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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반응이 열자마자 와 대박 맛있겠다 독튀수 진짜 맛있겠다 진절모 바닐라 맛 알아요? 바닐라 맛? 네 안 먹어요? 바닐라 맛 없어요? 저거 통나무 마냥 그러니까 맛있겠다 이렇게 해보시고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아니 너무 그래 이렇게 푹 누르고 싶다 진짜 응 진짜 너무 좋아 처음 먹어봐요 오솔로 케이크 먹어봐요. 옛날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. 무슨 롤? 도지마리. 세만 이름이야? 아니 얼어있어서 더 맛있어. 대박. 영훈님 처음부터 열 깬 연기를 하는 그.. 맞아. 아 첫 장면이죠? 의외로 아니면 진짜 너래된 것도 아닌 것 같던데? 맞아. 몇 십만회였어요. 이게 뭐.. 진짜.. 롤 케이크입니다 여러분. 예술작품 같은데 뭔가? 사람이 너무 많잖아. 오마이갓. 오마이갓. 그랜드 오픈. 그래. 오마이갓. 아니 난 고르기 힘든 거 너무 싫어. 와 너무 많아. 우리 첫날 출근했을 때 딱 이런 느낌이었잖아. 와글와글. 오마이갓. 와 필라프. 홍삼겹. 새우 고추. 맛있게 생렉 같은 것도 있는데? 필라그랩? 대박 맛있겠다. 대박. 음. 우와. 부드럽다. 맛있다. 필라프도 맛있어. 맛있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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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다가 매그릇이. 전 다 먹을 수 있어요. 전 대식하기 때문에. 근데 평소보다 양이 진짜 너무 많긴 해. 그쵸. 이 스낵레프 주는 게 약간. 맞다. 스낵레프. 맛있다. 맛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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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어떻게 먹지? 아. 나는 싫어. 고르는 게. 달치조림 아니면 치킨 시카 마살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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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맛있던데 맛있어? 맛있어 Um 아 아 아 아 네 으 으 또 한 마디 또 한 마디 에삭 또 한 마디 저는 너무 맛있어 다들 반항이 핫하네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? 부드러워 어이가 없네 한 번 더 물을 먹고 싶다. 조기구이를 통으로 줄 수 있다니. 조기구이를 통으로 줄 수 있다니. 맞죠? 오늘 두 개. 극찬이네. 오늘 완전. 김치가 많이 들어간다. 김치가 많이 들어간다. 잘 안 먹는다. 아, 너무 예뻐! 아, 그니까! 어, 그니까! 나 왜 눈물 나지, 이거 보니까? 아, 또 눈물 나. 남성에 취하는 걸까? 남성에 취하는 걸까? 에이, 에이! 아니, 에바잖아. 아니, 깐소세어때문에 조금 흔들리긴 하네. 오늘 다 센데? 근데 티도 맛있겠다, 군식도. 아, 그니까! 이거 어떻게 골라, 나 못 골라. 고추 잡채 비주얼 좀 훔쳐 찍겠습니다. 네, 그럼요, 그럼요. 아, 근데 진짜 저것도 맛있겠다, 정말 변이했는데. 저는 사실 잔치국수보다는 왜 이렇게 추모김밥을 먹고 싶은지. 아이스톡스도 진짜 맛있겠다, 약간 추억의. 급식에 나오던 아이스 홍시. 아, 맛있겠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, 맛있다. 진짜 막 옛날 시장에서 파는 그런 국수 느낌이야. 너무 맛있어. 쇼굿! 딱 치키라고 최고시다. 아이스톡스도 진짜 맛있다. 음. 그냥 잘 먹어야 했는데. 도착함 3개. 잘한다. 요리를 배추냉는 중 다 흐름이라고 했는데. 조금만 찍어 in. 으하핳. 로제 핫. 도착함 3개. 다 conquer. 소화의 타이로의 인간. 지혜. 여기가 바로 보러 갈 때 왔어요 여기가 방금 내년에 왔어요 빅! 빅! 한잔! 맛있어 이거? 맛있어 맛있어 쿠키 부겄어 내가 형과 두 개로 구입해서 먹을까? 아~~~ 와우 이런 사소함에 감동하는 와우 감사합니다 짜잔 응? 후회되는 거 같다고 항상 후회해 항상 골라먹고 딴 거 먹을 걸 그랬나 다 꼼꼼꼼 맛있을 거 같아 근데 만두가 너무 먹고 싶었어 장례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우와 우와 이거 만든 건가 봐 대박 진짜 치킨 치킨 차카차가 초코초코초 페이스때 이 분자만 먹는 거 있죠? 아 아 음 음 근데 그런 게 52칼로리라는 거 알겠네 52칼로리? 예 예 에이 에이 오 오 와 현발 깔고 싶어 맛있어 보인다 사잇 하 오 고 네 예 지금 오 오 아 아 도